어멍87. 1987이라는 거지. 누가 오는데? 얘가 엘리자베스구나. 베이비 안으로 들어가는데?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프레디 피자 가게를 어멍 어스 버전으로 한 미니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멍 어스 버전의 프레디 피자 가게 스토리를 싹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레디 사탄 형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크라잉맨이 게임 울린 사건이 가장 처음이잖아요. 그것부터 한번 볼까? 파티까지 0일 남았다. 어멍 어스 캐릭터에 프레디 수트를 입혔어. 모니치가. 혹시 프레디 가운데 얘가 크라잉맨인가 봐. 울고 있죠? 유유유. 형들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유유유. 동생 너 아직 너무 어린 거 아니? 정말 웃긴걸? 그가 상남단지 아닌지 한번 볼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좋아. 그도 좋아할 것 같아. 그러지 말라고 유유. 안돼. 싫어. 얘들아. 애 좀 태워주자. 아마 가까이 가면 좋아할 것 같아.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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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 내비 둬. 데려가지 마. 야 너 겁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잖아. 이제 가까이 가는 거야. 스프링본이랑 프레드 베어다. 얘들아 이 어린 친구가 프레드 베어랑 뽀뽀를 하고싶대. 빅키스 하고싶대. 나. 아 진짜 깨물릴텐데 이제. 자 셋 하면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오마이. 던졌어. 한입 베어물었네? 재밌다. 좋아. 와우. 이번에는 베이비니? 서커스 베이비니? 어마어마스 다 똑같이 생겼는데도 그 안에서 프레드 케이터가 다 구별이 돼. 서커스 베이비가 임포스터래. 진짜네. 미니게임. 시설 로케이션 미니게임. 컵케이크 먹어야지. 어? 어? 먹였어? 아이고 좋았어? 먹으니까 좋아? 어. 어? 위에 있네? 컵케이크는 아래에 있고? 던져서? 점프? 그렇지. 아우아우 맛있다. 컵케이크 맛있다. 착한데? 서커스 베이비? 애들한테 컵케이크도 주고? 아하하하. 그럼 그렇지. 본색을 드러냈구만? 버터? 엑소틱 버터. 엑소틱 버터. 자. 두 명이네? 어. 한 명 주고? 한 명은 자기가 먹고? 어? 아이스크림? 어디로 가져가나요? 어멍87. 1987이라는 거지. 아이스크림 났다. 어? 누가 오는데? 얘가 엘리자베스구나. 머리에 리본을 한 걸 보니까 엘리자베스예요. 안 돼. 베이비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 표현 잘했다. 잘 만들었는데? 보너스 신도 있대. 뭐야? 샌즈 뭐야? 와 샌즈네? 어이. 서커스 베이비. 어? 우리 긴급해 이줄 말까? 난 네 마음에 드는데. 나랑 사귀자. 뭐래 애가? 얘 뭐래? 미쳤어? 화들차. 열라 띄어. 초광속으로 띄어. 난 이 스타일 아니거든? 재밌는 스토리로 만들어봤대요. 시스텔로케이션 다음에 이제 프레디 1탄으로 와야겠죠? 시간 순서. 자 프레디 1 경고. 이 비디오는 포함되어 있어. 뭐가? 뭐가 포함되어 있어? 임포스터가 포함되어 있어? 갑툭튀가 아니고? 어? 뭐니다. 여기 경비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바삭. 어? 뭐하는 거지? 어? 숨었어! 여기 버니가 있었는데 어디갔어? 깜짝 놀리켜서 죽였어! 다시 왔다. 얘가 경비원인거 봐. CCTV를 봐야지. 이 녀석들이 못 오게. 어? 지가 언제 왔어? 컵케이크로 찍어 눌려 죽이네? 죽이는 방식도 다양해. 시야가 좁아졌어. 전기 나갔다. 전기 나갔다. 프레이디네. 프레이디네. 전기 나갔네. 으흐흐. 일루와. 전기를 감히 다 써? 그럼 프레디한테 죽어야지. 이번엔 폭시겠네 그럼? 그치? 막 뛰어오는거 아니야? 어. 폭시 지금 확인하고 있어. 하지만 늦었지롱. 어허허허. 갈거리로 그냥 베어무네? 하나 더 있나? 아. 골프 골프. 어허허허. 골프는 엑스자로 죽여. 뭐야. 프레디. 프레디 안에 들어갔어. 그럼 이제 프레디 3탄으로 가야겠지? 오. 뭐니 프레디 치카. 지금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윌리엄 에프터니. 어. 퍼플가이 왔다. 따라와. 일로와봐. 곰팅아. 맛있는거 줄게. 고기 사줄게. 어허허. 치즈와장장 얼려서 줄게. 맛있다니까니. 니가 좋아하는거 다 사줄게 빨리와. 오 맛있겠다. 사준대. 죽었다 이제 프레디. 어. 어디갔지? 이 보라돌이. 아. 서겠지. 음? 12시? 6일 밤? 온라인? 갑자기 프레디 3 게임으로 들어가네? 황풍구 막았어. 어? 어. 폭시 왔다. 하하하. 깜놀. 감탄장장? 오. 감탄장? 어? 오. 에루. 어우. . 오랜만에 보는군. 이 인터페이스. 6번 카메라에 뭔가 있나봐. 7번. 어. 9번. 헬로우 헬로우 아 버플가이가 그냥 들어오네 3단 치기로 죽여 3번이나 찔렀어 데드볼 리포티드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그 남자 뒤에 슬러터가 있었다 마지막 3탄 미니기인 아 이번엔 이제 6시 아까는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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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를 한거야 그치? 엔딩 강의인거지 야 얘들아 버플가이가 물으면 가지마 알았지? 맛있는거 사준다 그래도 가지마 어 그러기다 얘들아 맛있는거 사줄게 따라와 곰팅아 팔로미 어 맛있는거 사준대 고기 사준대 따라가야지 룰루아 피자에 치즈 듬뿍 어 해서 줄게 룰루아 어이 좋아 나만 먹어야지 어 왜 안가지나 애를 뜨는데 이 녀석 자기가 가지 말라 그래 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따라갔어 야 버니 컴온 와봐 어 포레디보다 더 맛있는거 사줄게 차돌구이 어이 웬 고기지 그 고기가 아니거든 찌가 남았네 찌가 어 바삭바삭 크리스피 온라인 치맥 컴온 어 치맥 한다고 어 저거 맛있겠다 나 치맥 완전 좋아하는데 존맛탱 어 이게 치킨인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니가 치킨이 되는거였어 어 폭시다 어이 케밥 어이 케밥 일로와봐 고기 다양하게 있다니까니 어 진짜 캡찹도 등불 발라줄게 온라인 온라인 이제 마지막으로 폭시가 죽는구나 어 세가지네 어 세명 다 죽었어 친구들 다 죽었어 어디갔어 안 들어가지잖아 아래서 아래서 급스 다 죽었다 어 이제 영혼이 된거야 우리를 다 죽였어 이 나쁜 윌리엄 애프턴 이 퍼플가이 일로와 퍼플가이 어디있어 어 거기있네 다 모였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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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1 뜨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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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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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로와 일로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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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쥬 스프링 호장쓰 깨꼬닭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영혼이 제대로 성불이 되서 승천을 했다 베리 배드 엔딩이래 어 뒤에 뒤에 퍼플가이 얼굴도 있어 이거는 처음보는 비주얼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만 프레디 폭시 치카 본인데 얜 누구지 이건 골든프레디 아니면 퍼펫인가 퍼펫 같기도 하구요 퍼플가이가 있어 베리베리 배드 엔딩 성불 잘해놓고 배드 엔딩이야 오늘은 게임은 아니고 미니게임 프레디를 어모옷으로 믹스한 미니 영상이 있어서 같이 봤어요 이거 오리지널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줄테니까 오리지널로 보고싶은 분들은 보도록 하세요 프레디 피자 가게 스토리를 아주 짤막하게 알 수 있게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 블레이드 위바였구요 프레디 피자 가게 어몽어스였어요 다음 영상이서 봐요 위바 3 추억 5 2 2 3 2 3 2 4 4 4 6 5